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사회원로들을 모신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말씀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방송에 임했습니다 이번 원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적폐청산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적폐청사를 분명히 추진하겠다 사실 여러분 한자 용어를 보면 적폐라는 단어라든지 청산, 척결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겁이 나는 단어죠 그리고 특히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그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눌린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적폐라는 그런 단어에는 미 가치판단이 들어 있죠 적폐는 상대방이 적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적폐를 추진하는 적은 그 순간 자체부터 선한 세력으로 되는 거죠 선과 악이 그 용어 자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섬뜩한 단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말이지 않습니까 우선 적폐 청산에 대한 관점 차이는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정의하는 적폐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적폐를 바라보는 관점 적폐에 대한 정의 적폐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격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50%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적폐에 대한 그런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반대편을 숙청하거나 제거하거나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절반 이상을 저는 차지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또 이번 모임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또 원로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검찰이 지금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일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임원이나 아니면 사장으로 활동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입니다 내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바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국민과 권력을 잡은 사람 사이에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더 나은 해법, 더 부드러운 해법, 더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번에 박찬주 육군대장권을 보면 정말 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육사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마 저와 연배가 거의 비슷한 연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육사를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했을 겁니다 장군까지 올라가는데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느 조직이든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정말 개인의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명예를 갖고 국가 보유라는 기치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장군까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임하고 여론이 미친 듯이 공격을 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다 날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의 광풍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적폐청산에 정당성은 있는가 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적폐 나는 이것이 적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현대민주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선출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상당의 운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보통의 잘 교육받은 시민들보다 월등한 변별 능력을 가졌다든지 월등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적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 적폐라는 부분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호를 열어두셔야 그래야 실수나 실패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적폐청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절대권력 아주 일반적으로 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상대방을 숙청하기 위해서 적폐청산과 유사한 그런 정치적 활동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후 소련에서 스탈린이 주도했던 그런 청산, 숙청작업들도 대부분 어떤 빌미를 잡아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문화혁명 당시 일어났던 것, 천안문 당시 일어났던 것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적폐청산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점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 같은 경우는 6.25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써 박헌영을 비롯한 남루당 일당을 처결하고 그 다음에 중국파, 연안파 이런 부분들을 다 처단하는 것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청산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대부분 청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척결과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좌파가 주도하거나 좌파 색제가 강한 정권에서만 척결과 청산 같은 부분이 유행한 것이 바로 역사적 경험이라는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소임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 대통령이 마땅히 맡아야 될 소임이란 것은 분열을 봉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서로가 다르지만 힘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합이란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자 그런 소명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편과 상대 편, 선한 편과 악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협치와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지 않겠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